먼저 까고 자 오늘도 고글팩 43 고실팩 59장 그 이외에도 많은 팩들이 있죠 최대한 많이 까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볍게 언제나처럼 고실팩부터 까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골드 그로브 안나옵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패스 오늘 대박전도 치면 좋겠네요 오케이 플레이나왔어 우와 플레이나왔어요 시그제드는 없습니다 플레이나왔어요 선발 됐어 고우 파트 이것을 뽑을 수 있을까 아까 울고싶은께서 위쉬는 1번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가볼까요 한번 아!!! 와!!! 그래?! 1번이네? 그렇구나. 아까 2승 기업이었죠? 아... 2승 기업은 하나도 없었데 지금까지. 그런데 하나를 여기에 넣었습니다. 깔끔합니다. 짠~!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동열은 아직까지 4자리밖에 못 모았습니다. 아아 아 17이다 뭐가 안 나온다 요즘에 글고 잘 안써요 그렇구나 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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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발이 없네 오 양주적이다 아 애매하게 나오네 뭐가 아 참알로 아홉장 오 최원주 좋다 이거 최원주 21? 수비 21? 수비 91이에요 이건 무조건 킵 컷봉도 아니야 그냥 컨디션인데 이거 최원주는 투쿼트 1시지구나 오 잘했네 100% 플랫티럴 팩을 먼저 까고 먼저 까고 오 와 만수 형님 와 박경환 이야 두 포스가 와 많은 포스가 나왔어요 지금 이야 우와 좋아요 이어서 구부르팩 갑자 에이씨 진짜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게 아 이거 수골수장 아래 안 나올 것 같아 조국이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 아예 플랫티럴이 안 나와 가봐 플랫티럴 파츠가 안 나와 골든글러브 이런 걸 뚫어서 그냥 아예 플랫티럴이 안 나와요 아예 아예 안 나와 아예 환장하겠어 진짜 와 와 플랫 아예 안 나오잖아 오빠 어? 우울할 때 울면 짜장면 하면 짜장면 있나? 짜장면 하면 나올 거야 짜장면 하면 나올 거야 짜장면 하면 나올 거야 와 고굴팩에서 플랫티럴 자체가 안 나오네 아 이거 지금 너무 심하다 진짜 방송하는 의미가 전혀 없네 오늘은 아 아까 정성운이 있던 것 같은데 정성운이 그렇지 내가 이거 봤다 아까 오케이 아까 내가 정성운을 봤었어요 좋습니다 일단 고굴팩이든 보실팩은 정말 의미 역시 다 날려버렸고요 그러면은 일단 히어로팩 가자 일단 히어로팩 좀 더 안 나오죠? 근데 어차피 지금 어떤팩이든 다 히어로팩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 느낌이 있어요 아 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아예? 아 아 아 아 아 진짜 최악이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적당히 뭐가 나와야지 이거 너무 아니 플랫 자체가 안나오는데 이거 무슨 진짜 진짜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이제 없어 여기서 18 무조건 망했어요 내가 해줄까 아니 뭐 없어 뭐는 게 없어 죽은 게 하나도 없어 야 오늘 선 넘는다 진짜 아 플랫 유출 금지대 진짜 아 심하네 진짜 이거 너무 심하다 아 슈퍼 채팅 천원 룰렛 결과는 누구세요? 누구 써? 이거 아 너 맹발 잡으러 저것도 아예 안 나온 것 같아 어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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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빠꾸고니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으응 으으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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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나와 죽임한다면 지금까지 너희에게 마닝들을 다 영세줄게 한 번만 내 기회를 줄게 컴툴수이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지하를 한 개도 안 줄일게 막 쭈하는거야 뭐 어쩌라고 20,000원에서 2개 줬다 20,000원에서 2개 이렇게 2인원수 뽑으라고? 아 근데 확률이 너무나져 진짜 다섯 개밖에 안 되잖아 오늘은 기본적으로 플래티넘이 없는 날이에요 빠른 오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너무 좋아? 너무 좋아?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와? 이 뭔 개소리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